은민아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안녕하세요. 어 세훈아. 어 세훈아. 안녕하세요. 어 뭐해? 평생 거하고 있었죠? 어헤헤헤헤헤. 아 다름이 아니라. 다름인 것 같은데요? 아 야야야. 아니 너 돈 조금 있지 너. 여유 돈. 돈이야? 어. 아 그게 아니라 나 그 얼마 전에 그 돈을 다 그 적금을 넣어버렸어 그냥. 아 싶네요. 아 그거 빼면은 그거 손해야. 다음 주에 줄게. 그 다음 주. 다음 주 화요일날. 어 한 3천? 아 별로.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? 이자가 붙어요. 이자가 얼마나 붙은데. 아 두 배? 야 이자가 두 배면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막내를 위해서는 이자 쳐주지 뭐. 장난이고요. 형 본인이랑 직접 보내줄게요. 오케이. 본인이랑 직접 보내줄게요. 오케이. 알았어 형이 바로 계좌번에 불러줄게. 그래. 야 니네 너무 멋있다. 아니 근데 너무. 진정은 나 5천만 원 모을 테니까 동전 한 개만 더 줘봐요. 아니 애들이 다 너무 착하고 멋있어. 근데 난 이거 좀 걱정돼 형. 이 형 괜찮아? 거의 바보 아니야? 아니 근데 멤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. 자 얼마 모으셨죠? 저희 형? 아 1억 101만 원. 카타르 미션 성공하셨습니다. 와하! 야 우리 잘한다. 자 동전 3개. 네. 와 확실히 또 우리 멤버분들이 그냥 단번에 와 너무 고맙네. 제가 또 신뢰로 빌려주네요. 진짜 감동이다 진짜. 잘한다. – 우선 Oui边 3개. – 우선이 3개. – 우선 사랑은 3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